CNB 대전방송이 대전·충남 녹색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대전·충남 녹색연합의 제19차 정기총회에서 CNB 대전방송은 10년 동안 녹색연합의 활동을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CNB 대전방송을 비롯한 한남대학교와 대전 열병합발정 등 10곳이 10년 후원기업으로 사단법인 문화유산 울림 안여종 대표 등 7명이 개인 후원으로 각각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상을 비롯해 새로운 대표와 운영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